KBM 패덕급 4회 전시합에 나설 양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홍코너! 국적 영국 본명은 비티 루이스 나니엄 샷건 복싱질 소속 26세 진장은 175cm 체중 57.86kg 아일랜드의 전사가 한국에 건너온지 8년 만에 프로에 데뷔합니다. 팬인 찬사 루이스 이에 맞서는 청코너 엘복싱 소속 26세 진장은 173cm 체중 57kg 일전 1 무승부 데뷔전에서 뛰어난 기량으로 근성과 진념을 보여줬지만 승리를 따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반드시! 데뷔 첫 승을 택상하겠다! 죽지 않아! 패드폴 초성홀! 패드폴 초성홀! 이번 연기해주신 박재신 심판위원입니다. 이번 연기해주신 박재신 심판위원입니다. 또 회원플레임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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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가! 파이팅!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여유케 해야돼! 너무 좋겠지? 천천히 가! 그렇지!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승만 더 천천히 가! 침착하게! 그렇지! 움직여! 움직여! 잘 댕기고 승훈아 움직여! 압선 좋아! 압선 좋아! 압선 좋아! echeggi 등장! 정모 hen leaf 나 생각에 있니? 괜찮아! 가고 싶은데? 어항 И soja! 아악! 4-5-3-5-3-5-3-4-4-0-4-5-0-4-4-5-0-5-0-4-0-5-5-0! 휘 supreme 아래 위에 보자 아래 위에 원투, 아래 위 아래 위 잘 보관 granny waste 패배하고 있는 것은 이 패배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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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하게 가야 돼. 나이스! 맞아주면 안 돼, 맞아주면 안 돼. 말했잖아, 대주면 안 돼. 나이스! 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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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턱댕기고, 루이스야. 루이스야, 턱댕기고. 그렇지. 턱댕기고, 조금만 더 낮게. 높아 조금만 낮게 완전 잘 보고 아래비 아래비 예시대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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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동작이 커 작게 가야돼 그렇지 몸이 커 지금 나이 커 자세가 커 5초 소시지를 igen 상태 10초 더러치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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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성공! 1번째도 찍참 콜리지마 콜리지마 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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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 탑 당겨서! 나이스! 나이스 마치! 하핀기 루시 탑 당겨서! 그렇지 그렇지 흔들브에 과오도 흔들브에 단 전이 흔들브에 그렇지 바디 라이트 마치! 아이치! 좋아 좋아 나이스! 나이스! 바디 라이트 상대가 왼쪽으로 갈 때 라이트 훅이, 상대가 옆으로 빠질 거에요. 앞선 쪽으로 들어갈 때 빠질 거에요. 그렇지, 그런 시즌인데 동작을 조금만 잡게 가야죠. 상대가 왼쪽으로 빠질 거에요. 자수 맞춰요. 그렇지. 천천히, 흔들어줘. 그렇지. 찬스가 있을 때 주문 많이 내야죠. 그렇지. 나 그 박자가 얼굴 가는 거에요. 그렇지. 그렇지. 인기많이. 나이스, 나이스. 가세 조금만 났는데 가세. 가세 조금만 났어. 들어가지 마. 눈을 잡고 그려 천천히. 한 번에 들어오잖아. 여기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하나로 끝나면 안 돼 하나로 끝나면 안 돼. 세 개 나와야 할 수 있겠다.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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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 30초 30초 30초. 세 개 세 개 세 개. 두 대까지만. 두 대하고 피하고. 세 개 세 개. 나와야 해. 정신 잡아. 천천히 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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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유지해, 머리 유지해! 돌아, 돌아! 움직여야 해, 돌아! 스텝 인! 안 돼, 안 돼! 좁혀진다, 좁혀진다, 호나! 다행히, 다행히, 다행히! 좋아해, 다행히! 좋아! балw 실리고 Riset 다시 조금만 안 줘요 절대 돼주면 안 돼 절대 돼주면 안 돼 주세요,ро치 대주만 잘 MELiot게 나는 연기가 gal. 아니!! 루이씨 그 mop 루이씨 4개까지 나와야 돼 쿨 유지 어젯 밭 lambda 자세를 낮춰야 돼 한 발 속 날고 한 발 속 날고 루이스 여러 개 나와야 해 낮추고 자세 맞추고 여러 개 자세 맞추고 자세 맞추고 1분 남았어요 2분 남았어 자세 맞추고 자세 맞추고 자세 맞추고 1분 남았어 팀 더 팀 더 팀erer 너무 더 네 두 był 안 돼 dépluh ções 할 수 있어 여기가 지금 4분 남았어 집어넣어 여기 Patricia 대춤현 용접 있고 작게 많이 나와야 돼 밑에 쉽고 작게 많이 나와야 돼 작게 많이 나와야 돼 식호야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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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널 파운드 청구 파이팅! 심장끼리! 심장끼리! 갑자기 거리네! 다행히! 점점 더 겠다. 맞춰決定! 아, 이렇게. 다행히! 손 ey! предыдуется! 다만! 파이팅! 치명세edor! 싹퉁기! 시작! 지혁인!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줄놓은 Invésus 원 camps 펀치루 systematic 하나 파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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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부심 이상훈 38대 38 부심 임준배 39대 37 조성훈 선수 결국 1대0 무승부가 됐습니다 여러분 양 선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뜨거운 경기였습니다